솔직히 오랜만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느낌의 그런 존재를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0년 넘게 노래하고 싶은 꿈을 가진 17살로 데뷔한 신인 가수 규빈입니다 50년 넘게? 왜 하필이면 50년 넘게예요? 제가 옛날 가수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중에 장필승 선생님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좀 오래오래 음악을 길게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돼서 50년이라는... 뭔가 확실히 내가 처음에 인트로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요즘... 그냥 요즘 아이들인데 뭔가는 달라 우리 예전에 20년, 30년 전에 심은아 씨라고 알아요? 심은아... 다 몰라, 다 몰라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까? 한소희?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처럼 되게 되게 그냥 당대 탑스타 느낌 그거를 신인인 규빈 씨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을 그 리얼리 라이큐 네 어떤 노래예요? 진짜 딱 제 나이에 맞는 10대 소녀의 설레고 풋풋하고 되게 간질간질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짝사랑을 노래하는 건데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설렘이 가득한 상태로 불러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? 저는 사실 지금 여고를 다니고 있어서 안타깝게 지금은 뭔가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중학생 때 정말 제대로 짝사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중학교 때 어떤 기억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녹음한 당시에는 그 아이의 이미지를 제일 많이 떠올렸고 제가 이제 또 뮤비 촬영을 푸켓에 가서 처음으로 해외에 가서 해외 처음이었어요? 네 갔는데 그때 정말 인생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최대치의 설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아니라 그날 느꼈던 그 설렘과 확 업되어 있는 그 감정? 그거가 최근에 노래를 볼 땐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악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뮤비에서 그게 드러나요 아 찐 모습 진짜로 너무 좋아서 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꼭 한 번씩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언제부터 했어요? 다 어떻게?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? 이제 아빠가 또 옛날에 기타를 치셨어서 부럽네요 되게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음악을 항상 제 삶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그래서 기타를 처음 든 건 8살 때 장난감 기타처럼 그냥 아빠가 이렇게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한 초등학교 5학년 그때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타는 좀 열심히 치게 된 것 같고 노래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 그 선천적으로 되게 청아하고 맑고 고음역대? 좀 높고 소리가 꾀꼬리 같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동요 부르면 동요? 항상 1등! 동요는 1등! 아 진짜? 네 그렇게 해서 좀 어릴 때부터 그냥 노래 곧 자라는 아이로 지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연습생 시절 때 무대 표정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연기의 매력에 빠져서 나중에는 배우로서도 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정말 한결같이 친구 같은 편안한 가수?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딱 듣고 싶은 제가 딱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아 그래요? 가수 중에서 롤모델이나 혹은 뭐 같이 듀엣 한다면 같이 해보고 싶은 가수? 장필순 선생님 아카이브 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장필순 선생님이 한 추모 기타 리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진짜 딱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뿅 간 적이 있거든요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제 소원은 이제 소극장 같은 데서 제 게스트로 선배님 모시고 둘이 다 같이 기타 치면서 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엄청 커다란 꿈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겠다 장필순 함춘호 규빈 나중에 꼭 꼭 진짜 꼭 해보시기를 그때 저도 불러주세요 아 네 그럼요 앞으로의 목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 넘게 노래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단기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실 콜라보 프로젝트를 넬 선배님이랑 한 게 또 하나 남아 있거든요 넬? 우와! 넬의 존종한 선배님과 그것도 이제 지금 준비 중이어서 그걸로 또 이 데뷔 앨범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좀 또 새로운 장르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고 이 앨범 이후에 또 두 번째 앨범도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빠르게 가지고 나올 생각입니다 정말 정말 대박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공식 질문은 끝났는데 제가 리얼리 라이큐를 들으면서 딱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진짜 혹시 드라마 도깨비 봤어요? 아 너무 좋아하죠 공유랑 김고은하고 이동욱하고 나왔던 거기 김고은 대사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노래 같았어요 이게 아 진짜요? 그래서 진짜 표정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설렘 가득한 표정 너무 극찬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진짜 그걸 느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매체랑 저는 거짓말 못 해요 오늘은 정말 화보치는 첫 화본데 고생 많이 하셨고 재밌어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저도 거짓말 안 하는데 정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좋은 영감 받으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인터뷰 이렇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